안녕하세요 미즈논 프로스태프 이승현입니다 제가 오늘 아마추어분들을 위해서 아이언 몇가지 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프로암을 나가서 아마추어분들과 치게 되면은 아이언을 치실 때 굉장히 공을 많이 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몸이 뒤로 가거나 아니면 손으로 퍼올리거나 이런 동작을 몇번 봤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프로들은 코팅이 최대한 풀리지 않도록 몸의 채팅을 왼쪽으로 실어주는 그런 동작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미스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윙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이렇게 뒤에서 치시는 것보다는 피니쉬하고 발이 앞으로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정확성이 더 좋아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승현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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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